서울 학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서울시 교육청은 코로나19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또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모든 서울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야 개인을 넘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민으로 우리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이에 여러분 집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서울안전 한마당이 개최됩니다. 모두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메타버스 서울안전 한마당에 참여해서 우리 주변의 안전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